왜 결혼을 일찍 했어? 부모님들이 조금 서둘리기도 하셨고 원래 직업이 지금 놀고 있잖아 원래 했던 일은 뭐야? 판매직이에요 의료 쪽에 의료 근데 우리 지금 기준님이 끼가 진짜 많은 사람이야 알죠? 그게 남자 쪽에 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같은 무당대라는 소리도 만만치 않게 들었던 아이고 또 고민도 해봤던 아이다 그래 근데 또 막상 그 길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근데 또 반반이야 너도 반신 반이라고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이해하셨어요?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네 있어요 성씨 말해봐 김씨요 김씨 그 다음에 몇 살 맘 얘기예요? 41요 이 사람이 결혼하자고 안 해? 하죠 하지 이 사람은 운기가 들었고 이 사람은 좀 오래됐어요? 작년에 알아서 만났다 헤어졌다 하다 올해 지금 다시 7개월 됐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안 맞지 너 그죠?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약간 그냥 표현은 그냥 그대로 할게 꼴 불견 갑자기 미워질 때가 엄청 많아 그럴 때도 있고 얄미운 상 있지 밉상 밉상 이해했어? 밉상 근데 너를 뭐를 봐주리 뭐를 해먹고 사는 게 나을까? 근데 본인이 본인 지금 사주 팔자를 어느 정도 안 되는데 할머니가 안 돼요? 네가 네 팔자를 좀 안다고 어차피 네가 해봐야 사람 만나는 직업 영업 그치? 네 또 잘 하기도 했고 뭔 얘기인지 알죠? 그 다음에 이 신기운도 있고 그래서 꿈도 잘 꾸고 어 맞아요 사람 보면 아 이 사람 어떻겠다 저쫓겠다 이게 조금 나오는 사람이고 아닌가요? 내가 보면 그래요 답답하지 당연히 근데 본인 잘 알아야 돼 본인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점집을 안 다닐 수가 없어 우리가 그렇잖아 무당 팔자랑 빌어먹을 팔자야 무당집 다니면서 사는 사람도 빌어먹을 팔자야 빌어야지 숨쉬고 살고 인간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 단지 이 차이가 뭐냐 만신 몸주의냐 신의 몸주의냐 이해했지? 아니면 인간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이냐 어? 사정은 점집에 다닌 사람들은 신뿌리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 같은 무당 할머니가 있었던 집안이건 에? 빌어야지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어? 자 들어봐라 니 가슴턱이 너무 답답해 어? 그치? 하늘 보고 울고 땅 보고 울어 니가 맨날 어? 돈을 모아도 새? 이해했어? 줄줄이 새 에? 남자복? 더럽게 없어 어? 어? 더럽게 없어 만나는 족족? 어? 다 좀 그래가지고 그 모양인지 몰라 이해했어? 근데 니가 끼 많은 남자도 좋아해 어? 니가 니 발등을 찍는 거야 이해했어? 네 외모는 별로 안 봐 내가 보니까 외모는 안 보는데 끼가 많은 남자들을 니가 좋아해 그치 끼돌이들을 처음에 그러니까 확 이걸로 땡기고 어? 처음엔 잘해주고 어? 이해했어? 그때는 눈이 뒤집어지면 돈이 있건 직업이 뭐고 그냥 그냥 눈 플랠랠랠래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그래 자 들어봐 지금 삼재야 아가 근데 작년에도 니가 마음을 못 잡았어 맞아요 이해했어? 놀았어? 작년부터? 네 지금 2년 정도 돼가 나한테 이혼하면서 응 놀았어 지금도 마음을 못 잡아 네 이 노릇을 어쩔까 어? 그러다가 어디 점집 가면 너 신받으라 그래 너 신이 없지 않아 이해했어? 신이 없지 않아 근데 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니가 신기운 자체가 있는데 어? 이 점집을 다니면서 좀 자정을 시키면서 니 일을 풀어가야 되거든 응? 이해했어? 근데 그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어? 계속 가슴에는 답답증이 나 그러니까 무당집에 다니면 다 무당이 에? 되는 줄만 아는 거야 그 왜 그러는 거야? 어? 이해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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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본인이 끈기가 지금 갑자기 없어졌어 삶이 뭐 오든지 네? 막 돌아가고 애기 놓고 왔어? 응? 어린이집 가서 아 제가 귀여워요 귀여웠지? 애기 보고라도 마음 잡아야 되잖아 네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해? 부모님 집에 학과에서 같이 살아가지고 응 당장 뭐 나갈 건 없으니까 응 다시 일을 나가야 돼 응? 영업 본인은 말로 벌어먹고 살아야 돼 예? 그래야지 내 신기운도 어때 응 응 낮춰줘 어? 이해하셨지? 네 나는 모르겠다 본인 집에 지금 상 났어? 집안 어르신도 시댁이나 옛날에 애기 아빠네 부리나 본인 부리에 네 한 4년 상간 이렇게 해서 상 났지? 네네 그치? 고향반 조금 고를 조금 잘 풀어서 회원을 조금 해야지 네? 그 다음에 애기 아빠하고 사이에서 네 본인 애기 지운 거 있어? 아니 그럼 이 남자하고는? 그 전에 그 전에 잠깐 만났던 잠깐 만났던 사람 둘 네 어릴 때 한 번이라 어 둘 둘이거든 근데 그 애들의 회원을 조금 잘 시켜 사람들이 뭐 태주태주 막 하니까 뭐 막 유튜브에서 뭐 태주 회원을 뭐 여보세요 태주가 얼마나 회원시키기 힘든 줄 알아? 어? 뭐 그냥 똥땅똥땅해가지고 똥 보내고 아니 있잖아 저 하늘문 따는 거보다 저 지하궁 따는 게 더 힘들어 바보들아 이해했어? 엄청난 벌이야 어? 이해했어? 응 엄청난 벌이야 응? 그 아이의 회원 조금 잘했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야지 본인이 남자를 만나도 자꾸 티가리가 안 나이? 이해했어? 그 애기가 자꾸 돌려놔 그러니까 원 애기 아빠하고도 네가 어? 살라고 했었으면 점을 보러 갔을 거 아니야 응? 자꾸 토닥토닥 싸우고 신랑 꼴배기 싫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야 아니면 걔가 미쳐 돌거나 응? 그러면 그 아이들을 태주만 잘 회원하에 놓고 어? 났었으면 그렇게 좀 덜 싸웠었고 또 너도 너무 이혼을 쉽게 써 이해했어요? 두 내외가 아이들 아이 놓고 아이가 공방을 놓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것도 모른 채 지금 이혼 도장을 쾅 찍었고 상문이 지금 앞을 서 아직 응? 이해했어요? 응 그 다음에 이 남자 지금 말하는 남자분 성깔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없지 않아 아니에요? 있어요 응 깡패도 아닌 것이 건달도 아닌 것이 논두렁 밭두렁도 아닌 것이 좀 건들건들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남자랑 헤어질 때 어? 막 무리하게 막 헤어지자 막 이렇게 해버리면 또 어떻게 너한테 어? 좋은 말은 또 안 나온다 이 남자가 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조금 약간 똥꼬집 비슷한 게 좀 있어 질척거리는 이 이 끈적끈적한 그거 뭔지 알지? 응 짜증난데 어? 네가 한 번씩 눈가락을 이렇게 깐다고 어? 그럴 때 있어 어 아씨 짜증나 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뭐에 집중해야 돼? 일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해했어? 지금 돈도 없어 맞아요 땡그랑 소리도 안 나 네 사실은 아니야? 맞아요 어 그러니까 영업이 됐든 뭐 다시 의료 판매직을 가든 그 다음에 본인 화장품도 좀 잘 맞아 어? 아니면 지금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차라리 기술을 몇 개월 배워서 담아 못해 네가 나중에 샵이라도 차릴 수 있게 해도 나쁘지 않아 네일 하트랑 네일 하트랑 이런 걸 배우고 싶거든요 응 근데 배우려고 하면 조금 일이 자꾸 뭐 이렇게 생기고 이래가지고 꼭 네일이어야 돼? 아니면 뭐 얼굴만 응 뭐 마사지? 왁싱이나 응 숙눈썹 막 이런 것도 배우고 있는데 그거는 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 말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마사지를 배워야지 네? 왜냐하면 네가 힘이 좋지 않냐 네 여기가 맞아요 그치? 그거 이거 좋지 않냐 네 체격 되잖냐 그치? 힘 되잖냐 어? 그치?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배워 아 이해하셨지? 네 눈썹 이거보다는 그게 훨씬 더 보느라 됐나 응 이해하셨지? 내년에는 뭐 해야 돼? 도약을 해야 되겠지 그치? 지금 이 남자랑은 서서히 떼세요 이해했어요? 굳이 나 헤어지라는 얘기 안 한다 이해하셨지? 네 응 왜냐하면 무리하면 안 돼 이 사람한테는 응 응 잘못한 뭐 도끼 등으로 그 집에 쫓아올 수도 있어 그만큼 성격이 있다는 얘기야 약간 똘씨가 있어 이 남자 너도 그건 알잖아 간혹 막 똥꼬집 부리면 응 이렇게 꽁 해가지고 이렇게 어? 그런 거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안 돼 이 남자는 만날 때까지 만나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알아서 하는데 이 남자 자체가 뭐가 있어 어? 약간 강압적인 게 조금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본인이 또 답답증이나 근데 본인은 그걸 참을 수 있는 성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앉혀놓고 막 조지는 스타일이야 뭔 대화를 하면 그러니까 지루하기 짝이 없어 꼭 꼰대처럼 꼰대처럼 요즘은 흔히 젊은 아이들 말로는 가스라이팅이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꼰대야 이해했지? 영감탱이 하나 들어 앉아있는 거 막 주저리 주저리 계속 얘기해 이러면 되냐 안 되냐 하면 네가 안 돼 말이 떨어질 때까지 고문은 아닌 고문은 이해했어? 그걸 술 한 잔 먹으면 더해 어? 뭔 얘기인 줄 알지?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 당장 뭐 알아본다 그거 국가에서 해주는 거 그거 응 해서 자격증을 좀 따둔다 그래야지 내년이 네가 턴해서 좀 움직일 수 있겠구나 내년 한 여름 이 정도 돼서 나간다는 소리는 들겠어 월급은 작아 근데 뭐 배우는 입장이야 너는 뭐라도 해야 돼 내년 보통 이해하셨지? 화이팅 네